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역에서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어디까지가 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나와 남의 구분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면역하면 결국은 우리 몸이 외부에서 침입하는 침입자들, 세균이 될 수도 있고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물리치는 저항하는 어떤 반응이 되겠는데요. 그런 반응이 나에 대해서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면역이라는 현상을 우리가 처음 과학자들이 알게 된 다음에도 그럼 나와 남을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 명제는 누구나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이론이 있고 또 실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특히 나와 남의 구분이라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와 남의 구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가다 보면 당연하게도 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저와 빨간색 스파이크 단백질은 제 게 아니죠. 남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분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약간 좀 다른 문제를 좀 더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제가 그냥 모식적으로 세균, 박테리아 중에 저렇게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은 모식적으로 그려놨는데 빨간색, 파란색, 녹색 세 가지를 그려놨어요. 그런데 비슷하긴 해놨지만 사실 제가 의도하고 싶었던 거는 하나는 무슨 결핵균, 하나는 콜레라균, 하나는 장티푸스균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뭔가 사각형이 튀어나오게 했는데 아무리 결핵균이건 박테리아라면 결핵균이건 장티푸스균이건 콜레라균이건 대장균이건 간에 세균이라는 어떤 박테리아라는 한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생기는 공통의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저기다 사각형으로 지금 삐죽 튀어나오게 한 거고요. 오히려 지금 밑으로 튀어나오게 한 삼각형, 동그라미, 육각형으로 된 것들은 이것이 결핵균이기 때문에, 이것이 콜레라균이기 때문에 이것이 장티푸스균이기 때문에 서로 다 다른 구성물질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제가 그렇게 구분되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항체를 제가 모식적으로 그린 거지만 삼각형 물질에 대한 건 거기에 딱 맞게 동그라미에 대한 건 동그랗게 육각형에 대한 건 육각형 이렇게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항체 면역반응을 예로 든 거지만 면역반응에 이런 특이성이 있다. 면역반응에는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항체나 또는 T세포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마이러스나 세균의 물질들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걸 반대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아까 전 슬라이드 시작할 때랑 거의 똑같은 그림을 제가 다시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오히려 결핵균, 콜레라균, 장티푸스균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균마다 다른 것들은 오히려 제가 위쪽으로 보여드렸고요. 오히려 이것이 아무리 무슨 종류가 다르다 하더라도 박테리아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같은 포유류 동물에는 없는 물질인데 그 생체 물질로서 그런데 이런 박테리아들은 가지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사각형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몸에는 이런 물질들을 인식하는 또 수용체가 또 따로 있어요. 이 수용체라는 게 단백질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런 수용체들은 결핵균에 대한 거, 장티푸스균에 대한 거, 콜레라균에 대한 게 따로 존재할까요? 제가 다 똑같이 그려놨죠. 왜냐하면 이거는 서로 다른 물질들을 지금 결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박테리아라면 다 가지는 거, 또는 바이러스라면 다 가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또 인식하는 그런 수용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 중에서요. 대식세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어디에서 대중강행 같은 거 할 때는 먹돌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대식세포, 또 먹돌이, 영어로는 맥크로파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 이름 그대로 그냥 막 잡아먹어요. 막 잡아먹는데 그것도 아까 이것도 면역반응의 일환이니까 세균이 들어오면 막 잡아먹는다? 이거는 뭐 면역반응의 어떤 하나의 일환으로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그럴 때 내 세포도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얘네들이 나와 남을 구분할 때 바로 지금 저기에 있는 저런 수용체를 이용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금방 이제 다 이해하셨으면 이런 것도 눈치채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 그러면 비세포나 항체를 내는 비세포나 T세포랑 다르게 대식세포는 나와 남을 구분하는 능력은 있는데 콜레라균과 장티프수균을 구분하지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콜레라균에 대한 대식세포가 따로 있고 장티프수균에 대한 게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겠구나. 이거는 실제로 그렇고요. 그럼 그렇게 추론을 하셨다면 그게 맞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 나와 남을 구분하는 면역의 시스템 얘기할 때 제가 어떤 나라의 어떤 비유를 합니다. 제가 이제 왕이에요. 어느 나라의 왕인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국민들이 이제 어떤 시민들이 있는데 외국 사람을 들어보는 걸 너무 싫어하는 왕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를 상정한다면 이게 바로 나와 남의 구분을 어떻게 할까? 국왕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너무나 큰 나라라서 국민들의 얼굴 한 명 한 명 기억을 못한다고 가정을 해요. 하지만 이제 이 전략을 세워야죠. 아 그럼 나와 남을 어떻게 구분할까? 사실 뭐 외국인들도 그냥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할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 같은 거 누구나 다 있잖아요. 경찰이 가다가 아무나 그냥 보면서 주민등록증 보여주세요 했을 때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이고 아니면 외국인이다. 이것도 어쨌든 이게 옳다 그리다 떠나가지고 그냥 논리적으로는 그런 나와 남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럴 때도 근데 오류도 가끔 있겠죠. 실수가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면역계가 쓰고 있는 저 논리는요. 좀 주민등록증하고는 반대예요.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한테는 절대 있을 리가 없는 물건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은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그런 물건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물건을 가진 사람이 외국인이다. 이게 바로 지금 그 논리입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간은 포유류라고 그러잖아요. 포유동물이라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포유동물들은 우리 단백질도 있고 당지질도 있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들 중에서 우리 포유류는 절대 안 가지는데 이 박테리아는 굉장히 원시적인 단계에서 인간이랑 너무 다른 생명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가지는 그런 물질들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구강의 비유를 할 때는 이런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비유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우리나라는 절대 우리나라에는 쇠부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누구나 무슨 쇠부치로 된 칼을 하나씩 다 가지고 다닌다면 경찰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자석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쭉 하다가 거의 걸리는 게 있으면 그게 외국인인 거죠. 이게 사실 똑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경찰이 사실 대식세포고 경찰이 가지고 다니는 그 자석이 저 수용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남을 구분한다는 게 면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명제다. 굉장히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면역 세포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전략을 하는 것이다. 실제 우리 몸의 이 면역 시스템을 제가 면역학자지만 연구를 하고 공부하다 보면 너무나 정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인간만이 아니고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면역 시스템을 가지게 됐을까. 생각하다 보면 참 놀라울 정도인데 여기에 그렇게 이런 정교한 면역 시스템을 가지게 한 추진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옛날 우리의 어떤 선조, 옛날 그런 진화론적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적들도 많았겠죠. 맹수들도 있었을 거고요. 인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적, 그게 세균 감염, 박테리아 감염이 됐건 바이러스 감염이 됐건 간에 이런 거에 감염되는 것도 질병으로서 사망도 하고 하니까 결국은 인류라는 그 종이 종속하려고 의지적인 건 아닙니다만 생물학적인 진화를 하는 와중에서 이렇게 정교한 면역 시스템을 가지게 된 거죠.